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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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멤버이신 거죠? 저는 디프다제주 이영범입니다. 저는 새싹수담인 김보람입니다. 저희 멤버가 더 많은데 나중에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알고 있어요? 네. 저희가 오늘 해양수산부랑 해양환경공단이랑 해서 전국에 해변 줍깅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가 제주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. 9월에 7차 해양폐기물 컨퍼런스라는 게 부산에서 열려요.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새 거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? 네. 그래서 나중에 인천에 와이퍼스에서 무의도 연결을 해서 영상통화를 해볼 예정이에요. 벌써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여기서 교육을 간단하게 받고 이동을 하는 걸까요? 네. 그래서 장비 좀 드리고 인원 체크한 다음에 같이 이동을 해서 쓰레기 줄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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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그래서 팀을 나눌게요. 조심해 주시고 현상 준비한 것은 안전입니다. 아이들은 너무 뾰족한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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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준비됐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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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구나. 마트크 마트크에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서울에 가요 서울에 섰어? 둘이 가족이에요? 비행기 타고 아니요,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? 아이가 분리수거에 관심이 많아서 왔어요 주차장에 문수감물이 나중에 나올 때 여기 이렇게 뭐가 보여요? 약간 쓰레기를 아! 여기있다 이거는 이거 뭔데요?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상추 보여줄래요? 이렇게 쓰레기 좋아보니까 어때요? 음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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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d haunted 드래기 드래기 여기 핫줄이라고 해야 하나, 이런 거 짧은 거, 서치로풀 소각 이런 것들에 깨진 병들도 많고 그래서 좀 애기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하겠네요. 혹시 쓰담은 처음이신가요? 아니요, 여기는 처음인데 다른 데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시내 쪽 해수욕장 근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거든요. 자주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관광객들이 와도 바닷가이나 해수욕장 이렇게 다닐 때 깨끗한 바다 환경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. 여기 유리를 발견했어요. 진짜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껴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장갑 필수입니다. 조심해서 넣고, 어 여기 또 있다. 도대체, 어머어머. 여기 또 있네. 소금 같은 LED로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소금 땀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소금 등장 처음 오신건가요? 네, 여기 활동을 처음 왔어요. 아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가셨었고? 네, 같이 가셨었고. 어때요? 오늘 이 사계 바다는 다 살다살한 쓰레기가 많다고 조금 더 말씀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? 죽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랑 한 단계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눌렀어요.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정말 죽어도 죽어도 끝이 없고. 그리고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. 맞아요. 좀 특별한, 오늘 보셨던 것 중에 특별한 쓰레기도 있나요? 특별했던? 뒤마개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만요. 그것도 봤어요. 근데 그런 게 진짜 왜 여기 있을까요? 그렇게 해요. 감독님, 저기 보세요. 지금 진짜 대왕 그물 있어요. 저 바로 가서 죽겠습니다.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엄청 큰데? 여러분, 여기 잠시만 모여주시겠어요? 얼음만요, 얼음만. 얼음만, 잠시 와주세요. 이거는 일단 너무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들고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. 빼서. 와우, 와우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어이!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. 네. 하나, 둘, 셋. 어이! 자,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어이!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짜자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